이게 어딨어? 아니 자라 정복을 나와서 아니 이거 언제 만든 거야? 아니 개박살이 났는데? 이거 그냥 두동강 아니에요? 두동강? 할 말이 없습니다 나는 할 말이 없네요 이거를 구우신다고요? 그냥? 구워서 쓰신다고? 얘를 분량은 다 몽클 킵장이십니다 이거 사장님이 또 안으신데요 이거 그대로 사용하신대요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할 수 있을까요? 얘는 이렇게 지금 두동강이 날게 생겼네 2등분이 날게 생겼네 여기 이만큼 마사를 채우고 이 위에만 흙을 넣어서 심으면 또 가능한데 근데 얘 구웠을 때 안 빠개질려나? 모르죠 이거 박살이 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좀 이거는 좀 사용하기 어려울 것 같고 나머지 두 개는 이 정도는 이렇게 등강권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여기도 여기만 갔으니까 근데 이 아이는 지금 딱 2등분이 되기 직전 상태라 좀 근데 살다 살다 이런 거 아니 처음 보는 아니 말도 안 나와 나 지금 처음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되냐고 그러니까요 이 도자기 전문가들이 만들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나요? 그냥 어이가 없어 웃음만 납니다 그냥 무슨 자연재해 당한 느낌 진짜 이거는 천재지변에 가까워요 진짜 그냥 천재지변 당한 느낌이라 무슨 말도 안 나오고 나 지금 웃음도 안 나오고 그냥 단호 흙에 문제가 있어서도 이런 일이 생기기도 해요 근데 흙이 문제라고 하면 큰일인데 이거 같은 흙이면 다 말썽이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지 않길 바라야죠 아 진짜 힘들다 도자기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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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숙소 2 2 4 4 8